안돼 아 저 왕신발인데 아들이요? 그건 몰랐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으아 느낌이 좋아 이번판 잘해줄것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팀이 하나 뺐죠 한번 더 써줘 진짜 써주네 뭐지?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써줘 한쪽만 원해서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 한쪽만 원해서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 한쪽만 원해서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 알리형 왜그래 잘했어 큰점 다 죽었다 우와 우리팀 좋아 탈런 진짜 짜증나겠다 나 나 한쪽만 원 아픈데? 라인 잘 미네 아 손에 4라인 아 손에 4라인 아 서로 놓쳤으니 괜찮아 망했는걸? 아니 또 왔어 괜찮다 괜찮긴 한데 뭔가 기분이 나쁘다 흠 흠 나 흠 пр 와..뭐야 흠! 이렇게 딜 교환하고 싶어 해 해주지 그럼 잡았지? 응 우리 정글도 한 건 1건만 하지 2건까지 하려면 어떡해 그냥 포탑으로 빼지 흠! 이겼다 잡 제와드 받는 것 같아 아니 미연핑이 안 찍히네 탈론한테 다 죽는데 이거 누드권인데 탈론한테 다 죽는데 이거 일단 한 명 괜찮아 2대 교환 좋아 탈론이 안 찍힌다 공격 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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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면서 프리징을 해줄 리가 없죠 나였으면 해줬을텐데 음 아 Q 잘못 썼다 미안하다 여기 있는데 없네 떴나보다 뭐 발견 먹는데 아 아 아 아 아 ㅋㅋ 아이오니아의 땅을 상대해야 하여튼 흠흠 또르브레전드 죽었다 산마티만 잡는다 막타 흠흠 죽었어? 나도 쓴다 그럼 감전이 빠졌나? 자르반만 오는건 용납 못하는데 버릴게 살았다 탈출 좋고 아니 왜이렇게 빨라 미친 캐릭이네 저거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안보여서 여기까지 갔어 이블린드 아니면 으흠 으흠 위룰드 깨비 되잖아 한입 하러 간다 한입도 없네 좋아 안 된다 빠르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넬넨 간다 또 시작이네 안 된다 아닌가 아니네 뭐 뭐 뭐 뭐 아 맞았으면 잡았는데 또 있어? 진짜 또 있네 살려주러 가야되나? 내가 살아야겠네 저 적당해라 진짜 자르반 슬슬 갈 때 됐잖아 갔네 진짜 자르반 아 착하나 이네 아니 한입도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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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무섭냐 나만 그런가 아? 나만 그런거야? 아! 어 밟고 죽었어 그냥 빼면 되잖아 얘들아 못 이겨 해야 돼 이제 이긴다 차르만 잡아 한 번 빼고 야 농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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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잡아버리네 왜 이렇게 세 나 CS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풍 있나? 리셋이 안다 이번엔 이 정도면 한 3명 같은데 무빙이 뒤에 3명 있다가 무빙인데 우리도 뒤에 하나 있긴 한데 뭔가 나올 것 같더라 아니 이거 먹는다고?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이 공캐이 아마 그렇더니 멀리 가지 못해 힐드가 있네 안좋아 이렇게 그니까 그 부분은 이거 치고있으면 자르반이 와서 죽어줄 것 같은데? 오른쪽 아래에서 나오는데 지금 간복이 있거든요? 여기서 절로 갔네? 아 뭐야 어떻게 알았어 고수군 풀템인데 이 정도는 투하자마자마 아 아 아 아 아 타미라지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Q 리셋 안 됐어. 뭐야, 바론이잖아. 뭐해. 음, 이거 갈까? 아, 이게 더 좋은데? 뭐, 아이디? 흠, 흠. 어, 형. 일단 한대 맞고. 쓸게 일단. 우리 팀 어디 갔어? 상관없긴 한데. 흠, 흠. 흠. 툭. 툭툭 찬다, 재력.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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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명예 안 줘? 이 녀석들. 툭. 툭. 감사합니다.